가르쳐! 선수식당에서 파킹을 하고 여수분들하고 순천분 거기서 잠깐 차 한잔하고 그다음에 보다삼거리까지 11km 거기서 우회전에서 산동쪽으로 지방로를 타고 여기서 한 4.8km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어필이 오늘은 힐링라이든 다녔습니다 좋아요 힐링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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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만 준비 Sa Win 스탑 bastante 힐링라이 여기는 자진거 길입니다. 구려가는 방향 성진강로 길가의 감들이 너무나 잘 익었습니다. 길가의 감들이 너무나 잘 익었습니다. 길가의 감들이 너무나 잘 익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자, 좌회전. 조심, 조심.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좋아요.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입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가 언더코스죠 한 몇 킬로 된다고? 4.8킬로 주차장에 있든가요? 단풍이 좋습니다 파이팅! 자 좋다 땡큐 좋다 차티는 좋아요 여기가 칠 풍에서 10프로 arms 정도 되네요 자, 부산 터널입니다. 이어서 왕코님 좋아요 우회전 이제 삼정사 쪽으로 휴 영상이 고프로가 안 돼서 지금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형님 다이카 친구들하고 좋아요 다이카 친구들 좋아요 좋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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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어떤 걬 손 叫 해 flourish Judy intent tear 구호 진 아아 왕 하이크와 친구들 좋아요 바이크와 친구들 좋아요 친구들 좋아요 따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